매각적으로 르비안 내쉬 돌파 시도합니다. 내쉬 성공! 네 잘했어요. 내쉬가 7초 남기고 출발. 성공! 내쉬데요. 1대1 돌파 성공! 내쉬 석점 시도. 석점파! 내쉬 선수가 해주네요. 내쉬 빠른 공격인데요. 성공입니다. 내쉬 보낸 보입니다. 내쉬 원인 덕크 왼손으로 마무리! 추가 자유 투! 화풀이를 리매 한 번 하네요. 성공입니다. 잡았어요. 내쉬 골밑 성공입니다. 3점 프리. 이 패스가 불안했어요. 내쉬까지 연결됐고요. 바로 석동에 성공합니다. 83-75 다시 4점차. 네블련 예시 골 밑 득점. 계속적으로 지금 득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카밍스 골 밑 분량에 걸렸어요. 이렇게 승부는 연장으로. 서울삼성은 김태술 카밍스 이관 김동훈 문태영이 띕니다. 예시 선수가 득점을 해줘야죠. 한 손 골이 없는 손을 좀 사용을 했었다. 득점 인정. 득점 인정이에요. 뒤쪽으로 네블련 네시 사이드슛 삼각. 득점 영어 있어요.